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사전계약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드릴건데요. 차종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EQE SUV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는 EQS 세단을 판매하고 있고요. 9월달부터 EQE 세단이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판매가 시작이 된다는 것은 해외에서 사전공개된 이 모델이 드디어 한국에 출시가 돼서 기존에 사전계약 해놓으신 분들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판매가 시작된다는 얘기인데요. EQS 세단이 2023년 하반기에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C클래스 풀체인지는 출시가 된 상태고 S클래스의 풀체인지 모델은 2년째 판매 중인 그런 상태인데요. 바꿔서 얘기하면 EQS는 아직 신형으로 바뀌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E클래스 내연기관 세단이 판매되기 전에 EQE 전기차 세단이 먼저 판매를 시작하는 겁니다. 공기저항 개수가 중요한 전기차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솔직히 좀 못생겼다고 봐야죠. 근데 인테리어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한국에 판매를 할 EQE 세단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스크린 옵션이 천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이 옵션은 빠지고 들어올 거예요. 근데 가격이 후덜덜하네요. 영국의 경우에는 EQS 세단은 똑같이 출시가 됐고 판매가격도 한국과 비슷하고요. EQE 세단이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판매가격이 1억 1600만원부터인데 EQE 300 모델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 판매될 EQE 모델 같은 경우에는 EQE 350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과 한국이 판매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1억 초반대에 출시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보조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9월달 출시가 된 후에 사전계약 해놓으신 분들이 취소하는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디자인이 좀 호불호가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반응이 어떨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사전계약이 들어간 걸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반응이에요. 이 영국 시장에서 EQS의 SUV 가격표가 나오진 않았는데 판매를 준비한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EQS의 SUV가 똑같은 디자인인데 높은 SUV이다 보니까 세단처럼 못생기진 않았어요. 대신에 루프랙이 없다 보니까 뭔가 SUV인데 작아보이는 MPV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디자인이 익숙하진 않는데요. 독일에서 EQS SUV가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가격이 후덜덜해요. 영국에서 1억 1,600만원부터 판매가격이 시작되는 EQE의 세단이 독일에서는 8,885만원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보면 한 2,700만원 정도 독일이 더 저렴한 걸로 보여지는데 옵션을 넣고 보면 독일이 더 비싸더라고요. EQS SUV를 봤더니 1억 4,800만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옵션을 넣어보니까 2억 1,120만원이 나왔습니다. 2억 1,120만원 주고 살만한 차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GLS 580 있죠? 한국에서 약 1억 6,700만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GLS 580을 독일에서 봤더니 풀옵션을 하니까 2억 3,000 얼마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한국 가격과 똑같이 맞추려고 비교를 해보니까 풀옵션 정도로 넣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 정도 가격을 빼면 한국 판매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EQS SUV의 가격을 살펴보면 한국에 출시될 가격이 450 포메틱의 옵션이 풀옵션이다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8,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EQS 세단이 1억 6,900만원인데 EQS SUV가 1억 8,000만원 정도 뭐 이 정도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께 사전 계약을 할 만하다라고 소개해드릴 차는 EQS SUV가 아니죠. 이미 EQE 세단과 EQS SUV는 사전 계약 방송을 먼저 했습니다. 사진은 실내 이미지만 5장을 공개했는데 그냥 실내가 똑같으니까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EQS SUV가 롱바디 EQE SUV가 쇼바디 이런 개념으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판매가격을 단순한 뇌피셜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하이퍼스크린 요게 하이퍼스크린이라고 하는 천만원짜리 옵션입니다. 천만원짜리 옵션인데 요거가 제외된 EQE 세단과 EQE SUV 가격이 EQE 세단은 1억 1,000만원 정도 EQE SUV는 1억 3,000만원 정도 EQS 세단이 1억 6,000만원 정도죠. EQS SUV는 1억 8,000만원 정도 요런식으로 1억 대의 프리미엄 SUV와 세단 라인업이 형성되지 않을까 요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이 이미지가 EQE의 SUV인데요. 주간 야간 모습이죠. 하이퍼스크린이 적용된 이 이미지가 EQS의 SUV입니다. 전폭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의외로 EQE SUV가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7인승으로 나올지 5인승으로 나올지 알 수 없는 EQS SUV 이 차량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되는데 오토소닉스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께서 1억 초반대의 전기차 SUV를 찾는다고 하면 EQS SUV의 동생벌로 출시될 EQE SUV를 사전 계약을 해놓으셔야 되는데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EQS SUV를 저는 글로벌 공개가 되기 전에 사전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개가 되고 나서 사전 계약 방송을 하고 나서 또 사전 계약 하신 분들이 쌓이기 시작을 한 건데 EQE SUV가 아직 전세계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죠. 2022년 10월 16일 파리 오토쇼가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인데 파리 오토쇼가 시작하기 하루 전에 EQE SUV를 글로벌 공개합니다. 글로벌 공개가 되고 나서 한국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시점은 EQS SUV 때를 생각을 해보면 2023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1년 전에 계약해서 1년 후에 받는 건데 1년 동안 사전 계약자가 쌓일 거기 때문에 1년 후에 EQE SUV가 출시한다고 해도 바로 구매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반도체로 인한 수급 부족 현상은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이 자동차 제조사들에서 비싼 차 중심으로 팔다 보니까 여기서 꽤나 좋은 수익에 대한 맛을 본 것 같아서 글쎄요. 한번 올라간 가격이 쉽게 내려갈까? 이런 식으로 물량 조절을 하면 사람들이 줄을 쓰고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지 않았을까? 기업만큼 돈 버는데 특화된 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적인 생각을 해보면 EQE SUV를 내년에 출시하고 나서 시승까지 한 후에 출고를 받으려고 하면 분명히 또 1년 이상 걸린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실 거고 엄청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EQE SUV를 사전 계약해놓고 고민하시길 권장합니다. 사전 계약하시는 방법은 가까운 메르세데스 전시장에 가셔서 EQE SUV가 공개되기 전이기 때문에 딜러를 잘 만나면 딜러가 EQE SUV가 나온다는 소식을 알고 있을 거고 사전 계약을 쉽게 진행을 할 건데요. 오토소닉스 유튜브도 안 보고 내용도 전혀 모르는 딜러한테 가면 EQE SUV 사전 계약할게요라고 하면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거래하셨던 판매 사원이라든지 차를 좀 잘 알고 열정 가득한 판매 사원을 찾으셔서 사전 계약을 하시면 되고요. 아는 사람이 없고 알아보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저와 거래하는 판매 사원을 연결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 내용 참고하시고요. EQS SUV도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사전 계약하시길 권장해 드리고 럭셔리카를 사랑하면서 경제적인 여유도 되시면서 진짜 좋은 전기 SUV를 구매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또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신 오토소닉스 구독자님이라고 하시면 EQS SUV의 마이바흐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전 계약을 해놓으시면 돼요. 정리하면 EQE 세단 이거는 9월에 출시가 되고 이미 사전 계약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한다고 해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EQE SUV 같은 경우에는 오토소닉스 방송이 최초의 사전 계약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사전 계약을 하시면 이 차량이 출시되는 즉시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컬러 선택은 초기 모델의 흰색이나 검정 시트 컬러는 검정이나 아이보리나 이 둘 중에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브라운 시트가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 정도 내용 안내드리고 EQS SUV 같은 경우에는 오토소닉스에서 기존의 사전 계약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사전 계약을 하시면 늦긴 늦었으나 내년 3월에 2차가 최초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 내년 하반기에는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QS SUV의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계약 해놓으신 분들이 있긴 있으나 많지가 않아요.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전 계약을 해놓으시면 출시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받아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EQG, 지바겐의 전기차가 24년 중반기 이후에나 나올 것 같은데 그 차량은 벌써부터 사전 계약이 꽤 많은 편이니까 그 내용 참고하셔서 사전 계약하고 나중에 고민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는 벤츠 BMW부터 해가지고 많은 차량을 사전 계약을 해놓다 보니까 계약금만 5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남들보다 빨리 출고해서 빨리 연구하고 제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사전 계약금으로 넣어놓고 마음 편하게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고민하시길 권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